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DDG로 돌아온 두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미세일 작품에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진행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리세일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저는 미술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 저한테 작품을 판매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리세일에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이 섹션이 뭐냐? 갤러리카보다 저렴한 작품을 판매하는 섹션입니다. 예전에 저도 구매했던 작품이 있는데 지금 제가 구매했던 가격대보다 600만원 정도나 내려와가지고 판매하는 작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루정리하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디지는 총 3가지 섹션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퀵. 오늘 진행되는 게 바로 이 퀵인데요. 퀵은 뭐냐면 갤러리카보다 이하. 갤러리카랑 비슷하거나 갤러리카보다 밑의 가격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 유니크는 뭐냐면 갤러리카보다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구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못 구했던 그러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섹션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크릿은 뭐냐? 시크릿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간 블루칩 정도 되는 작가님.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나가가지고 정말 1대1로 문의를 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시크릿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 선별해서 이렇게 고객분들을 모실 거라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영태 작가님 판화. 이 판화가 45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판화인데요. 이 판화는 어떤 분들한테 이벤트를 드릴 거냐.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플랫폼은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란에 제가 사이트를 적어놓을 겁니다. 이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1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작품 팝니다, 작품 구합니다에 여러분들이 글만 작성해 주시면 자동 응모가 됩니다. 지금 작품 판매에 고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한번 등록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작품 구매에 니즈가 있는 분들도 한번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품 판매와 구매에 관련된 수수료에 관련해가지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지 퀵 같은 경우는 천만원 이하는 10% 그 다음에 천만원 이상은 5%의 수수료를 받을 거고요. 구매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왜? 보랑시장이니까. 구매자분들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0%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소리를 빨리빨리 얘기한 것 같은데 왜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판매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디지 퀵 첫 번째 주간에 어떤 그림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슬기 작가님, 윤희동 작가님, 고상우 작가님, 진영 작가님. 진영 작가님은 두 점이 나왔어요. 10호, 50호. 그리고 여기 한 점 추가됐는데 제가 안 적었네요. 20호까지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섭 작가님, 김바루 작가님, 양종용 작가님, 이재원 작가님. 만약에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구매할 예정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면 이번에 이걸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알짜배기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고 드렸던 것처럼 김슬기 작가님. 제가 작품 이미지는 공유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컬렉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컬렉터들은 작품 공개가 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예시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작품 문의, 작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플랫폼을 통하든 아니면 오픈톡을 통하든 카카오 채널을 통하든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작품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슬기 작가님에 관련해가지고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김슬기 작가님은 작년 한 해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작가님이죠.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원래 호당 12만 원이었던 작가님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저기 삼총동에 있는 갤러리 애프톤이라고 계약을 하면서 작가님의 가치가 12만 원에서 바로 20만 원까지 찍게 되는 상승을 한 작가님입니다. 보통 이렇게 푸른색 계열의 작품을 그리는 작가님이고요. 최근에는 센텐스라고 하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특히 인기 도상이죠. 10호, 20호, 30호는 사람들이 줄 서서 구매하려고 했다. 저 또한 10호 작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구매를 못했더랬죠. 그래서 오늘 나온 작품은 뭐냐? 김슬기 작가님의 20호 작품입니다. 원래는 갤러리가 400만 원인데 지금 액자도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갤러리가보다 훨씬 낮게 330만 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구매를 할 때 김슬기 작가님의 관심이 있었다. 330만 원 주고 구매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강추하고요. 작품은 짤맥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푸른색 도상에 소년과 소녀가 앉아있는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정확한 작품이 궁금하시면 문의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엔 누구냐? 윤희동 작가님. 지금 윤희동 작가님은 아르떼 K, K옥션 2층에 있는 그러한 전시관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개인전을 보시고 작품을 구매하려고 리스트를 보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이 작품이 굉장히 놀라울 수가 있어요. 왜? 가격이 굉장히 놀랐기 때문입니다. 윤희동 작가님의 보통 이런 상징성 있는 작품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돌이 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작품 그리고 무당벌레와 물방울 이미지가 있는 게 윤희동 작가님의 시그니처 작품인데요. 오늘 나와 있는 작품은 뭐냐? 바로 돌이 움직이는 듯한 이 작품, 50호 작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얼마에 나와 있냐? 아마 놀라실 거예요. 윤희동 작가님 50호인데 갤러리가가 원래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 판매가가 1,200만 원입니다. 근데 잠깐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면 왜 이렇게 싸게 팔아? 이 작품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K옥션의 2층, 아르테 K에서 개인전을 할 만큼 작가님의 작품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게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요즘 현금 유동성이 급해서 작품을 급하게 내놓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급하게 내놔야 되는데 옥션을 내보내자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런 데 올리기에는 작가님한테 구매를 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DDG 같은 플랫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공유드리는 겁니다. 아마 오늘 공개되면 생각보다 이 작품은 빨리 판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희동 작가님의 작품을 구매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시라면 오늘 한번 구매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동 작가님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집에다 걸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걸면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작품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우 작가님. 고상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님이신데요. 좀 그림을 좀 특이하게 하시죠. 원래 사진으로 찍고 그런 거를 그래픽화 시켜서 사진, 에디션 이미지로 만드시는 작가님인데 그 에디션이 막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작가님 중에 작품을 한 점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정리를 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고상우 작가님의 작품 중에 오늘 나와 있는 작품은 토끼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봤던 곳은 어디냐면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이태원이나 호텔이었는데 제가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곳에 호텔에 헬스장을 다녔었거든요. 그때 1층을 가면은 이 작가님의 작품이 항상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는 사자, 여기는 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하트가 하나예요. 왜? 또 다른 나의 반쪽을 찾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작가님의 이러한 작품이 조금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러한 작품을 한 점 소장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토끼 그림을 소장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작품이 바로 그 토끼 그림이에요. 저도 얼마에 구매했냐면 저도 이 가격에 구매를 했었어요. 2,500만 원. 근데 지금 얼마에 나와 있냐? 1,800만 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작가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액자가 무반사 액자라는 거예요. 이 100호 정도 되는 작품의 무반사 액자면은 여러분들 액자값만 거의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1,800만 원 안에 지금 액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상우 작가님의 작품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장담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던 고상우 작가님의 작품 중에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작품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진짜 소장을 하신다면 정말 꿀이 가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진영 작가님 차례가 왔네요. 진영 작가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호, 20호, 50호가 나왔는데 아, 진영 작가님 이제 끝물 아니야? 왜 3점이나 나왔어? 그게 아니라 제 주변에 진영 작가님 작품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매주 진영 작가님을 내는 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방에 싹 모아서 진영 작가님 걸 한 방에 낸 겁니다. 진영 작가님 작품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 앵무새 작가. 앵무새 작가라고 불리는 진영 작가님이십니다. 진영 작가님의 작품의 특색을 보게 되면 여기 겨울 작품, 그쵸? 그 다음에 공원 작품, 그리고 영꽃님 작품이 있는데 최근에는 영꽃님 작품의 개인전을 진행을 하셨고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 바로 이 눈 작품과 이 쑥 공원 작품으로 나와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호당가가 작년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호당가가 지금은 얼마냐? 30만 원입니다. 꽤 비싸죠. 근데 진영 작가님은 지금도 옥션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님이세요. 비딩이 유찰이 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진영 작가님의 작품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냐? 10호가 지금 호당 30으로 해가지고 300만 원인데 260만 원. 겨울 시리즈예요. 그 다음에 20호는 500만 원인데 400만 원. 그리고 50호는 1200만 원인데 천만 원에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 10호, 20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사적인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품을 판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10호, 20호 작품 같은 경우는 바로 오픈하자마자 지금도 솔드아웃됐습니다. 얼마에? 300만 원과 500만 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를 하신다면 100만 원, 40만 원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작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소개할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플랫폼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홈쇼핑 쇼호스트도 아닌데 그렇죠? 이런 거 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신문섭 작가님. 신문섭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가나 소속이셨는데 이제 지금은 따로 나오셔가지고 무려 탕갤러리랑 최근에 전시를 진행을 하셨고 프랑스에서 개인전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신문섭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조형무를 진행을 하셨었는데 코로나 시기 정도부터 해가지고 작품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셨어요. 푸른색 계열의 층이 나뉘는 이러한 작품으로 지금 작품을 변화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갤러리 소속은 아니고 탕갤러리와 함께 전시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신문서 작가님은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갤러리가랑 그 다음에 옥션가랑 약간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건데 신문서 작가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갤러리가로 구매를 하는 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닌데 옥션이나 세컨더리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곳에 찾으셔도 2800만 원이라고 하는 작품 가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신문서 작가님의 이런 10호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여기서 구매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또 뭐가 있냐? 무반사 액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반사 액자가 있고 무반사 액자가 있는데 무반사 액자가 뭐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도 여러분들이 비치지 않는 거를 무반사 액자라고 합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이 비춰지지 않고 작품 그래로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할 수 있는 무반사 액자. 그래서 비싸요. 이 작품은 무반사 액자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김바르 작가님 30호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바르 작가님은 정말 행복, 이러한 힐링, 이러한 기쁨을 주는 작가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인문 작가님이기도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구매했던 작가님이 바로 김바르 작가님이었어요. 김바르 작가님의 작품이 매일의 행복, 매일이 행복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뭔가 다양한 사업적인 스트레스를 통해가지고 심히, 마음이 많이 상처가 받았었는데 이 마음적인 아픔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약간 치유를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벌써 작품을 구매한 지도 2년이 넘었네요. 지금도 저는 그 작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저는 아무도 주변에 작품 컬렉팅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식으로 작품을 컬렉팅하라고 이야기를 줬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10호 작품을 샀었는데 보이세요? 비딩이 21회 10호 작품을 거의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30호 작품보다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을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바르 작가님을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거다. 김바르 작가님이 지금 호당 15만 원이에요. 제가 처음에 옛날에 입문했을 때가 호당 80 이랬거든요. 그때 10호를 제가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샀죠. 근데 지금 갤러리가 450만 원인데 판매가가 얼마냐?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또 김바르 작가님 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아크릴 액자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크릴 액자도 꽤 비쌉니다. 여러분들 김바르 작가님 거 이거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누구냐? 양종용 작가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종용 작가님은 이러한 컵, 항아리, 접시 이런 곳에 초록색 계열의 이끼를 표현해가지고 그리는 작가님이신데요. 그 디테일함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양종용 작가님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끼, 이광기 작가님이 이제 전속으로 해가지고 핸들을 하고 있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연예인분들 중에 양종용 작가님 걸 작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무라 작가님, 김무라님, 신동협님, 그리고 신사인담님 등 인플루언서분들이 이 양종용 작가님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용 작가님은 지금 호당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30호에서 600만 원인데 지금 판매가가 500만 원으로 나와 있다. 여러분들 양종용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커미션을 맡기면은 참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받아야 했던 그러한 작가님이거든요. 지금 100만 원 싸게 작품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구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플랫폼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도상을 공유해 주시고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구매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재현 작가님. 이재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이재현 작가님은 진짜 착한 갤러리와 플래티넘 갤러리에서 인지도를 확 쌓은 다음에 지금은 화이트 스톤, 우리나라 남산 쪽에 지금 들어온 갤러리, 일본이 베이스가 되는 화이트 스톤하고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이재현 작가님은 굉장히 저는 매력 있는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호 정도 지금 소장을 하고 있고요. 이 20호도 솔직히 제가 구매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내놓게 된 겁니다. 이재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10호, 20호 같은 경우는 구매하려 치면은 구매를 못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재현 작가님은 워낙에 인기 작가님이다 보니까 호당 30만 원 정도 하고요. 지금 갤러리가가 600만 원인데 판매가가 550만 원으로 그렇게 큰 차익은 아닌데 제가 장담합니다. 작품 자체가 굉장히 에이스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인기 있는 작가님도 여러분들이 선호 도상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도상이 있어요. 맞죠? 선호하지 않는 도상 같은 경우는 유찰까지도 됩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그림 같은 경우는 유찰이 웬말이에요. 옥션에서 많은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현 작가님의 20호 그림, 제가 장담하는데 선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니즈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 문의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작품 소개 드렸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번에 뭐냐? 첫 번째, 구매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옥션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잖아요. 구매 수수료 얼마? 20%예요. 20%. 이해 되세요? 물론 이 구매 수수료가 언제까지고 0%인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불황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구매 수수료는 0%로 고집을 할 예정입니다. 아셨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의는 여러분들이 구매 진행을 통하면 문의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진행. 제가 문영태 작가님 판화 여러분들께 이벤트 상품으로 걸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의는 어디로 하라고요? 오픈 톡방. 여러분들이 카카오에서 두두 갤러리 검색을 하시면 저한테 문의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문의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DDG, 두두 갤러리라고 하니까 약간 네이밍이 아쉬워서 제가 DDG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드리면 퀵은 갤러리카 이하의 작품들로 진행을 할 거고 매주 이 시간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영상을 업로드할 거니까 여러분들을 매주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작품은 뭐다? 여러분들이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 미리 예고 잠깐 하면은 다음 미리 두두 DDG 유니크 작품에는 김선우 작가님, 그 다음에 장팔 작가님, 제이드킴 작가님, 강준석 작가님 작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딱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은 뭐냐? 의외로 지금 불황시장에도 정말 비싼 작가를 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쿠사마, 그 다음에 유한 작가님, 이베 작가님, 박서보 작가님 이러한 블루칩 작가님들 작품을 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올려놓고 판매하는 그러한 컨텐츠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DDG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 리세일 작품 들고 들어올 테니까요. 여러분 판매 문의, 이렇게 작품 도상을 오픈으로 하지 않고 구매 문의를 주시는 분들한테만 공유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작품 구매 문의, 판매 문의 많이 주시고 저 또한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왓, 끝.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문의 많이 주세요. 끝.